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회장의 출입안은 모든 차량에 대하여 폭발물 반죽으로 검색할 계획입니다. 차량의 폭발물이 유지되기 때문에 저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민이 도망할 때 반죽의 검색죄로 변화해 그렇게 제약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폭발물 처리자보트에는 폭발물을 분쇄할 수 있는 물포총이 주착되었으며 본격 조정으로 이루어와요 원거리에서 안전하게 처리가 가능한 최첨단 폭발물 처리 장비가 되겠습니다. 폭파 이렇게 안전처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부에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협상 내용은 스피커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생기고 있습니다. 불이 형 불이 형 불이 형 불이 형! 불이 형 불이 형! 박수 감사합니다. 고! 신규 형, 김도 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